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모두를 위한 기계번역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찬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는 시스트란이라는 기계번역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1년 1개월 동안 음성인식과 기계번역 그리고 그래머 에러 커렉션이라고 해서 문법교정 시스템 그리고 리얼타임 렉처 인터프리터 시스템이라 해서 실시간 강연 통역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 NLP AI 랩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이버 자연언어처리 블로그를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자연언어처리에 대해서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 처음이신가요? 일단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준비는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분들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 달까지 나온 최신 기술까지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버트, 엑셀렛 이런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자연언어처리, 기계번역이지만은 자연언어처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있어야 기계번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언어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언어처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자연언어처리가 엄청 오래된 분야고 예전에 규칙기반이나 통계기반 이런 방식들이 사실 많이 쓰였거든요. 딥러닝은 이제 2016년부터 많이 쓰인 거지 그전 한 20, 30년 전에 기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기계번역을 이해하려면 어쨌든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RBMT, 룰베이스, 통계기반 그 다음에 현재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까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번역에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구글번역, 팝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는데 뭐 데이터를 정제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기계번역의 후처리를 또 기계번역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기계번역의 품질을 예측한다던가 뭐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대부분 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소스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그 전에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기계번역 모델을 아예 처음부터 소스는 모르더라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제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계번역 모델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이 소스 분석을 하시면 개념을 이해하고 소스 분석을 하시면 아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연언어처리의 기초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연언어처리잖아요. 자연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연언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영어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언어에 자연언어가 반대말인데 인공언어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간이 만든 언어예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C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언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언어로 하고 자연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게 이제 자연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언어 처리라는 것은 그 인간의 우리가 일상에 말하는 것을 컴퓨터가 처리하는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를 통하여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학문 분야가 자연언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언어 처리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학 분야하고 또 이제 컴퓨터 공학,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 분야 또 이제 최근에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언어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연언어 처리에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 자연언어 처리의 하나의 분야가 이제 기계 번역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용어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립을 간단하게 해놓으면 일단 NLP라는 것은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싱이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NLU라는 것은 컴퓨터 자연언어 이해라는 분야인데 NLP에 포함된 개념이고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입력으로 문장이 들어왔다 했을 때 뭐 형태소 분석을 한다거나 뭐 구문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컴퓨터가 그 문장을 이해하는 분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NLU가 되겠습니다. 컴퓨테이션 링구이스틱스라는 용어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언어학 분야와 융합된 분야라고 했는데 언어학에서 언어학적 관점에서 자연언어 처리 분야를 바라봤을 때는 보통 컴퓨테이션 링구이스틱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자연언어 처리라고 하고 언어학 분야에서는 이제 계산언어 컴퓨테이션 링구이스틱스라고 말합니다. 또 뭐 휴먼 랭기지 테크놀로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내추럴 랭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도 있고 내추럴 랭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도 있고 내추럴 랭기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생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번역기 아니 구글에서 이제 어떤 걸 치면은 뭐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어 생성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NLG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인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NLU와 NLG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뭐 한영 번역기라고 생각하면 일단 컴퓨터 입력으로 한국어 문장이 들어오게 되겠죠. 뭐 그거를 NLU를 해야겠죠. 컴퓨터가 내추럴 랭기지 엔더스탠딩을 해야 되고 그거를 다시 영어로 내추럴 랭기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분야. 그래서 기계 번역을 이제 자연언어 처리의 이제 하위 분야들 중에서 기계 번역이 뭐 꽃이라고 하는 게 이제 NLU와 NLG의 개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언어 처리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뭐 딥러닝이 나오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뭐 형태소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감기능이 감기가 뭐 명사 그 다음 는 조사 아니면 감이 뭐 동사 어간 기가 명사와 어미 는 조사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이 될 수 있어서 애매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연언어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또 구문 분석 같은 경우도 저렇게 트리, 구문 분석할 때 트리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트리도 이렇게 두 가지로 저렇게 똑같은 문장도 그렇게 두 가지 트리로 생성이 될 수 있어서 컴퓨터 입장에서 상당히 난해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언어 처리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단계가 이제 형태소 분석하고 구문 분석을 진행하고 의미 분석을 진행하고 화용 분석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거의 뭐 쓰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딥러닝 이전에는 다 어떤 자연언어 처리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위와 같은 순서대로 했거든요. 뭐 형태소 분석 아시다시피 뭐 이게 명사냐 동사냐 이제 파트업 스피치 개념이고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뭐 명사고 동사고 이런 것들 의미 분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밤에 밤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밤은 시간을 나타내는 밤이고 뒤에 밤은 뭐 먹는 밤이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 분석입니다. 화용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여기까지는 하지 않는데 약간 물리적인 개념 예를 들어 주차장이 파크라고 적혀있을 때 그게 뭐 주차를 한다 이런 개념들이 화용 분석인데 뭐 자연언어 처리에서는 사실 뭐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위와 같은데요. 뭐 어덕의 체이싱 아 보이 언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문제가 이제 문장이 있을 때 뭐 나온 뭐 그 다음에 버브 이런 식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구문 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체가 뭐냐 이런 것들 의미 분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자연언어 처리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딥러닝 딥러닝에서는 이제 엔드 투 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데 회사에서 상용화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후처리, 전처리를 해서 어떻게든 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만 딱 만들어지고 그것만으로 서비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만약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면 좀 필요한 개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연언어 처리 맨 밑단계부터 살펴보면 형태소 분석 이전에는 렉시컬 아날라이시스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장 같은 경우 여러 문장이 들어온다 했을 때 컴퓨터가 우리는 마침표가 딱 찍어져 있으면 이게 문장의 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장 분리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을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 센텐스 플리팅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가 문장이 엄청 긴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의미 있는 단위로 쪼개줘야 되는데 그런 토크나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분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 그런 게 더 응용하면 띄어쓰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준다던가 그러한 문제가 또 하나의 연구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몰폴로시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형태소 분석 그런 분야고요. 스테밍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으로 분리를 어근을 찾아준다던가 알레마타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단어를 원형으로 복귀해 주는 거 예를 들어 R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B로 해줌으로써 좀 더 컴퓨터에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의 방식도 중요한데 이런 약간 규칙 기반 이런 자연어처리 기법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실무에 상당한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 렉시크 아날라이시스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말씀드린 신텍시스 아날라이시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명사구, 동사구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딥러닝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분야만 따로. 세멘팅 아날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형태소도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이 딱 맞게 됐는데 의미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과를 먹는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사람이 비행기를 먹는다. 이것도 문법적으로나 형태소 관점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비행기를 먹는다는 거는 의미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런 것들이 아 말이 안 돼,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 분석 단계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도 완벽하게 됐는데 의미 분석이 잘못되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챗봇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사람이 비행기를 먹는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컴퓨터도 그러니까 의미 분석까지 잘 해낼 수 있게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쿨스 아날리시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바, 카카오, 미니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람, 이제 기계한테 말을 하면 그게 음성의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어때? 라는 문장이 들어왔으면 그거를 아까 설명드린 내추럴 랭기지 언더스탠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LU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원하는 답변에 NLG, 제너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쿨스 아날리시스도 음성의식과 자연어 처리 두 가지가 결합된 어떻게 분야고요. 근데 이거에 또 단점을 생각해 보면 NLU를 하려면 음성의식 결과가 상당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성의식 성능에 따라서 NLU의 성능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연구 분야로는 음성의식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NLU의 자연어 2에 입력 전에 이거 음성의식 결과를 후처리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회사에서 실시간 강연 통역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 강연 통역 시스템을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계속 저처럼 말을 하면 그게 여기 PPT 화면에 음성의식이 되고 그게 이제 번역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음성의식이 되고 번역까지 되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음성의식이 어느 단위로 끊어주느냐에 따라서 기계 번역 입력 문장에 들어가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계 번역의 입력 문장을 NLU를 잘 하기 위해서 음성의식 결과를 나온 거를 잘 잘라주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딥러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규칙 기반이나 통계 기반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규칙 기반, 통계 기반을 알게 되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드리는 건데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음미 분석 이런 것들은 NLU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 번역처럼 문장을 어떻게 생성한다거나 아니면 챗보처럼 기계가 말을 해준다 음성 합성을 통해서 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NLG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기계 번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LU, NLG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언어학 분야, 컴퓨터 공학 분야, 인공지능 분야가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자연언어 처리에 필요한 언어학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계 번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단계부터 살펴보면 자연언어 처리에 쓰이는 개념은 아닌데 음운론은 음성인식에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나 영어 단어를 외워보신 분들이 있다면 바른기호가 있을 텐데요. 그 바른기호로 바꿔주는데 음운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가 되겠고요. 이제 형태소, 형태론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뭐 어절 단위다, 단어 단위다, 형태소 단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용어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절이라는 거는 결국 띄어쓰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밥을 먹는다 했을 때 나는 띄고 밥을 띄고 먹는다잖아요. 그럼 난 어절 단위라 하면 나는 하고 하나, 밥을 둘, 먹는다, 셋 이렇게 어절 단위라는 건 결국 띄어쓰기 단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거에서 이제 형태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형태소라는 것은 결국 의미를 가지는 언어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의미 혹은 문법적 기능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 는 이런 것들이 는이 왜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는 최소 단위거든요. 그래서 의미 혹은 문법적 단위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래서 형태소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형태소 분석이라는 것은 그 형태학적 언어학적인 개념을 여기다 적용한 건데 세종대왕 이거는 고유명사다, 님은 이런 것들 조사다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태깅을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것들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오픈소스로 코엔엘파이나 맥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는 언어학에서 그 형태로 늘 자연언어 처리에 적용한 분야고 입력으로 문제를 들어오면은 그거에 형태소라는 최소 단위로 의미 단위로 분리를 해서 그거에 이제 태깅을 붙여주는 태깅을 붙이다는 말은 컴퓨터가 이거 애가 명사다, 동사다라는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태소 분석도 이제 영어나 불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운데 한국어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굴절어여가지고 조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서 중의성 문제도 상당하고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영어 형태소 분석은 나름 그나마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딥러닝이 나오면서 형태소 분석기 성능이 거의 98%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분야는 거의 연구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이유, 청가어, 굴절어, 스와일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처음 말씀드린 형태소 분석이 어려운 이렇게 다양하게 중의성으로 해석이 되는 거 또 고유명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퓨터에 사전에 자연언어 처리라는 용어가 없으면 형태소 분석이 쉽지 않잖아요. 또 예를 들어 신조어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만약에 형태소 분석 그 결과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조어나 중의성 문제 때문에 형태소 분석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 군문 분석 다시 설명을 드리면 문장의 구조적 성질을 규칙으로 표현한 건데 존 에이터 에프리라 했을 때 S가 이제 센테스고 그게 뭐 MP, VP, noun phrase, birth phrase 이렇게 나눠지고 그게 뭐 noun, verb, article, noun이다. 이렇게 구문 분석 트리를 만드는 게 구문에서 이제 적용되는 분야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문법에서 센테스는 MP, VP로 나눠진다. MP는 art와 N으로 나눠진다. MP는 N으로 되고 VP는 V, MP로 이렇게 문법적인 규칙을 하나하나 다 규칙으로 서술해서 문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분석을 진행할 때 이러한 문법적인 규칙들을 컴퓨터한테 입력을 대놓은 거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문론이 언어학이 필요한 게 이제 구문론적인 그런 언어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런 규칙을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학자의 역할이 구문문석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게 딥러닝이 나오면서 데이터만 있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해줘가지고 언어학자의 역할이 예전보다는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규칙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결국 S는 MP, VP로 이런 규칙을 설계하고 저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저것을 저런 식으로 이제 파싱을 하는 거죠. 파싱을 한다는 것은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에서는 태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건 레이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블을 붙이는 거고 구문문석에서는 파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이제 트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의성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의미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형태소 분석, 구문문석이 완벽해도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의미적으로 맞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의미분석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의성 해소라는 World Sense Disambigation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밤을 먹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방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런 인간이 느꼈을 때 중의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WSD 분야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울산 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입력으로 문장을 넣었을 때 중의적인 것에 해소하는 그런 데모를 또 경험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화용 분석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세계가 연관되어 있는 분야인데 이거는 이제 자연언어처리와는 아직 관련이 없는 분야여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언어처리에 이제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자연언어처리의 용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초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언어처리에 필요한 언어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자연언어처리에 어떠한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뉴럴 머신 트레슬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NLU와 NLG가 결합된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구글 번역기, 팝하고 카카오도 요즘 번역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번역기 이런 것들이 이제 뉴럴 머신 트레슬레이션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어신스턴트 같은 경우는 가상 비서 시스템 이제 뭐 구글 홈이나 아마존 에코, KT 기가 지니 이런 것들이 이제 버추얼 어신스턴트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구글의 듀플렉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가장 성능이 좋다라기보다는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상 비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면 사진을 넣었을 때 이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기계가 출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진에 아이유 아빠가 놀고 있다 하면 놀고 있는 사진이 있다 하면 입력으로 그 사진을 넣었을 때 기계는 출력으로 뭐 아빠와 뭐 아기가 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보내는 게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식 쪽과 자연언어 처리가 융합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랭기지 모델링 랭기지 모델링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 게 뭐 엘모나 버트 이런 최신 기술들이 이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랭기지 모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 어떠한 문장 어떠한 단어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올 확률을 이제 확률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해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해야 다음에 뭐 해야 할 뭐 일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확률 모형이 랭기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엔그램이라고 해서 통계 처리를 했던 분야도 있고 지금은 뭐 딥러닝으로 사용하는 분야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통계적 기계 번역 방식에서는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 랭기지 모델을 썼거든요. 근데 나는 타조를 탔다라는 문장과 나는 타조를 태운다라는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확률이 높은지를 계산할 때 아까 설명드린 랭기지 모델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철자 교정 같은 경우도 뛰어갔다라는 것과 뛰어갔다 이런 문장에서 어느 게 더 확률적으로 교정을 할 때 어떤 단어가 확률적으로 높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랭기지 모델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성인식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서도 언어 모델이 사용이 되거든요. 음향 모델이라는 것과 언어 모델이 사용이 되는데 음성인식 결과에서 나는 참외를 먹었다. 나는 참외를 먹었다. 이게 어느 게 더 상률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 모델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결국 엔그램이라는 게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올 확률이 이제 엔그램인데 그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올 때 몇 개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유니그램, 트라이그램, 바이그램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두 개를 보면 바이그램이고요. 세 개를 보면 트라이그램이고 그 다음에 네 개를 보면 뭐 포그램 하나 보면 이제 유니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랭기지 모델의 전통적인 통계 방식에서는 이제 저렇게 엔그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단어를 다 보면 좋겠죠. 뭐 열 개, 열한 개를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컴퓨터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량 초과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개만 볼 거냐 두 개나 볼 거냐 세 개나 볼 거냐 이런 거 가정을 이제 이게 이 단어 다음 이 단어가 올 확률이 충분하다는 어떻게 보면 마르코프 가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만 보면 된다, 두 개만 보면 된다, 세 개만 보면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이러한 이 수식입니다. 그 다음에 랭기지 모델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게 이제 버트나 뭐 GPTL 뭐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연언어 처리가 딥러닝이 나오면서 성능이 한 번 확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라는 게 나오면서 성능이 한 번 쫙 올랐거든요. 이제 버트에 이제 랭기지 모델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 뭐 자연언어 처리에서 랭기지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분야가 정말 뜨거운 분야인데 그 분야에서 이제 LM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엔티티 리코리니션이라고 해서 개체명 인식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형태소 분석하고 밀접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GIMBOT 300 shares of ACME Corporation E2006 라는 문장이 있을 때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는 뭐 GIMB 뭐 명사다 보트가 동사다 이런 걸 해주는 건데 개체명 인식 같은 경우는 GIMB 사람이고 ACME Corporation이 뭐 어떤 회사명 조직이고 2006년이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게 개체명 인식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형태소 분석은 그 영어로 치면 팔품사 품사를 태깅해 주는 게 형태소 분석 시스템이고요. 개체명 인식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다, 이게 조직이다, 이게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판별해 주는 게 개체명 인식 시스템이고 이제 사람이냐 조직이냐 시간이냐는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기계가 이제 판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거, 이거를 분류할 수 있게 할 거다라고 학습을 시키면 그거를 분류하는 거고요. 사람만 캐치를 하겠다 하면 그냥 사람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면 되고 조직과 사람을 하겠다 하면 조직과 사람이 태깅된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돼요. 이거는 개체명 시스템의 자세한 분야인데 그거는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게 이제 개체명 시스템의 입력으로는 형태소 분석된 단위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체명 다시 한 번 보면 임명, 지명, 날짜, 시간, 기관 등 문서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구를 이제 캐치를 하는 게 개체명 인식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기계독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뜨거운 분야인데 이것도 이게 스쿼드라고 해가지고 리더보드도 있고요. 구글 구글에서 버트가 사실 나오게 된 게 이 기계독해 분야에서 버트를 적용해서 성능을 1등을 찍고 버트가 뜨기 시작했고 또 최근에 버트를 뛰어넘은 엑셀렛 같은 경우에도 이 기계독해 분야 이 스쿼드 그 리더보드에 엑셀렛이 등장하면서 알려지게 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독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수능을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비문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입력으로 이런 도큐멘트 수능으로 치자는 비문학 문장이 들어가고 이제 쿼리는 이제 질문이에요. 뭐 어느 게 옳은가 라는 거를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기계는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맞추는 게 기계독해 분야예요. 그래서 기계독해가 붙은 이유가 저렇게 도큐멘트를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쿼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신 리딩 컴프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기계독해라는 분야 기계독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나온 것처럼 스쿼드 1.0이 있고 2.0이 있어요. 1.0 같은 경우는 수능처럼 1, 2, 3, 4 5지 선다형 이런 식으로 4지 선다형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2.0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도 안 붙여져 있고 그냥 너 이름이 뭐니 이것처럼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겠고 실제로 이거랑 좀 유사한 분야가 이제 2016년에 엑소 브레인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엑소 브레인이라는 애틀이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국내 최고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엑소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아이비엠 왓슨이라고 퀴즈쇼 나가가지고 우승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한 건데 EBS 장학 퀴즈에서 엑소 브레인이 나가서 1등을 거뒀습니다. 2016년도에 그게 이거랑 약간 유사한 분야예요. 이제 장학 퀴즈에서 보면 객관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관식 위키피디아 정보를 이용해서 주관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엑소 브레인은 이게 이거다라고 정답을 내뱉는 그런 분야가 엑소 브레인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 엑소 브레인 치면 실제 그때 방영했던 방송도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12월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실제 거기에 가가지고 방청을 했었는데 진짜 다 맞추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글 그 엑소 브레인은 한글 시스템이고요. 아이비엠 마스는 영어 퀴즈쇼 제퍼디 퀴즈쇼라는 데 나가가지고 그때도 1등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추가를 해드리면 그때 나왔던 게 상반기 장학 퀴즈 우승자 하반기 장학 퀴즈 우승자 그 다음에 카이스트 생중에 오연민이라고 연예인 그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만점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겨뤄가지고 엄청 큰 점수 차이로 엑소 브레인이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퀴즈쇼 하는 게 아니라 법률 분야나 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야를 살펴보면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가 들어왔을 때 이거 요약을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의 노트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익스트랙티브 서머라이제이션 방식이 있고 앱스트랙트 서머라이제이션 방식이 있는데 익스트랙티브 같은 경우는 기사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탑3나 탑5 그거는 본인 고르기 나름인데 그거의 문장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기사를 이해하고 기계가 기계의 말대로 알아서 문장을 생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생각하면 익스트랙티브는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약할 문장이 전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만 추출을 그냥 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고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기계가 이해하고 그거를 또 기계만의 방식으로 알아서 요약을 해주는 게 앱스트랙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앱스트랙트 방식이 더 어려운 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또 앱스트랙트 방식이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현재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익스트랙티브와 엑스트랙티브가 이제 융합해서 두 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분야가 있죠. 결국 어떤 문장이 들어왔을 때 뭐 영화평 이런 것들이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게 중립이냐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게 이제 센텐스 언알라이시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분류의 문제잖아요. 근데 자연어로 처리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분류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스팸 햄 스팸 문자냐 이게 스팸 문자냐 아니냐 이것도 두 개 중 하나를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 분석도 뭐 사람이 설계한 그 감정 뭐 다섯 개 중에서 뭐 하나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자연언어 처리를 볼 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뭐 기계 번역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단어들 단위로 들어올 때인데 그 단어 중에서 가장 뭐 잘 번역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성의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래서 자연언어 처리든 뭐 어떤 딥러닝 문제든 다 분류의 문제라고 보시면은 좀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뭐 분류 문제고요. 바이나리 센티멘트 뭐 두 개 중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또 뭐 개체명인식 이런 것도 다 분류해요. 사실 이런 다양한 그 청크 청태소 분석 단위가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지명이냐 뭐 인명이냐 그 중에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문제고요. 뭐 띄어쓰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거 띌지 말지 두 개 중 하나를 분류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어떤 거든 뭐 이해를 하실 때 아 이게 둘 중에 어떤 걸 분류하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이알로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또 설명드린 뭐 시리 이런 것처럼 뭐 오늘 날씨가 어때 뭐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시리가 뭐 답변해주는 거 이런 것도 자연언어 처리에 하나 예쁘냐고요. 다이알로그 시스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나눠볼 수 있는데 안녕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유 뭐 프리토킹 개념이잖아요. 뭐 일반적인 채팅인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입력이 들어올지를 사람이 설계를 뭐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요구 채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니 이런 것처럼 시간을 묻는 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하기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채팅보다는 상당히 쉽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아마 정보요구 채팅 쪽으로 채팅을 뭐 채팅봇을 만든다 했을 때 대부분 아래쪽 분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은행 채팅봇 같은 경우도 그게 프리토킹이 아니라 정보를 요구하는 채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보면은 목적지향과 뭐 QA를 나눌 수 있는데 QA는 뭐 LA 인구가 총 몇 명이지 이런 것들 아까 설명드린 장학키즈 뭐 이런 것들이 QA가 되겠고요. 목적지향과 지향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한다거나 뭐 식당을 식당을 예약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지향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이알로그 시스템을 뭐 한 방에 보면은 음성인식이 되고 그거를 텍스트로 떨궈주면 그거를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이알로그 매니지먼트를 거쳐서 그거를 다시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뱉는 음성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뱉어내는 그래서 그 클로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는 편하게 쓰는데 이런 다양한 음성인식과 자연언어 처리 기술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자연언어 처리 기초하고 또 이제 자연언어 처리에 필요한 언어학적인 간단한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자연언어 처리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제로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학 기초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좀 자세히는 못했는데 그건 이제 블로그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스쿼드를 이게 스쿼드 리더 보드거든요. 보시면 이게 스쿼드 2.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2.0 이 부분인데 지금 뭐 1위 2위 뭐 3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밑에 스쿼드 1.1 여기가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익숙한 용어들이 있죠. 뭐 엑셀렛 지금 이게 1등을 하고 있고 버트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게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5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구글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개발한 이제 엑셀렛이 1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이런 기업들도 이제 8위를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현대자동차 이게 지금 현재 9위를 거두고 국내에서는 아마 이게 최고 기록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 보면 32쯤에 강원 내셔널 유니버시티 이거가 아마 국내 자연어처리 대학원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아마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리더 보드십을 보시면 여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등을 거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어처리에서 가장 성능이 제일 좋은 기술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의미 분석할 때 중의적 해석, 해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데모거든요. 이게 울산대학교하고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버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배를 먹고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팠다.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 배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배를 먹은 거는 먹는 배고 배를 탄 거는 이제 타는 배고 배가 아팠다는 거 우리 신체의 그 배인데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이게 배가 이제 페어라고 기계가 말하고 있고 여기는 배가 이제 보트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배는 이제 벨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중의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데모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딥러닝을 사용한 거 아니고 아마 의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규칙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소브레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사를 하나 보면 지난 3월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퀴즈 대결을 벌였는데 인공지능이 완승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국내 개발 인공지능 엑소브레인이 대결한 퀴즈 상대는 수능 시험 만점자와 퀴즈 왕중왕 등 4명. 엑소브레인은 대결 초반 학습하지 않은 분야의 문제에서는 틀린 답을 내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정답을 맞추며 참가자들을 앞서 나갔고 최종 승자는 엑소브레인입니다. 결국 600점 만점 중 510점을 획득해 이등과의 점수차를 160점까지 벌리고 대결을 끝냈습니다. 몸밖에 뇌라는 뜻을 가진 엑소브레인은 지난 2013년부터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해 소통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백화사전과 일반상식 등 12만 권 분량의 지식을 학습한 엑소브레인에는 여러 개 문장으로 구성된 질문을 이해하고 정답을 추론하는 기술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요. 이제 학생이 열심히 퀴즈 공부를 하듯이 엑소브레인도 열심히 퀴즈 공부를 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엑소브레인을 법률과 특허 상담 등에 적용해 전문가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영어로 된 질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준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1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엑소브레인이 우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통역 시스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 18년 전 만들기에 오랜화 인도합니까요. 본 작년 2000년 동안 중국으로는 1,000억 인터넷술 쓰는 것입니다. 오늘 중국의 인터넷술 negó가 대면 8세 이상입니다. AI society의 영향을 좀더욱대로 인터넷 안전합니다. 20년 2000년 – 우리가 다 cảm thấy 인터넷가 고통에서의 변화가 될 수 있을지요. 다음의 몇십 년에 AI 기술에 대한 더 심연의 영향을 감사드립니다. 필드 그라운드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음성인식 성능도 중요한데 이게 번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문장을 잘라주는 걸 엔드포인트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그 엔드포인트 디텍션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번역 품질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가 그냥 하나의 기사를 가져왔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요약봇이라고 있어요. 요약봇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 아마 세 개까지를 이거는 이제 익스트랙티브 방식이 되겠죠. 익스트랙티브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네이버에 있는 요약봇입니다. 이게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기술이 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LTK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NLU,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에 대해서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NLTK입니다. 한국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NLTK는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쉽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센테스를 입력하고 뭐 NLTK.word-Tokenize라고 했을 때 좀 더 키워드리면 NLTK.word-Tokenize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가 이제 워드 단위로 이렇게 리스트에 담기게 되고 뭐 포스-태그에서 그 토큰 단위로 들어왔을 때 요거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를 내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애니-Chunk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형태소 분석을 해주고 구문 분석까지 해주고 이제 영어에 이제 특화된 어떻게 보면 자연언어 처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생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도 하는데 한국어에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영어 데이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NLTK를 사용하면 전처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코엔에 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에 이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파이썬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냥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여기 점 센텐스 이렇게 했을 때 뭐 센텐스 단위로 분리를 해주고 뭐 nouns라 했을 때 명사만 추출해 준다거나 포스라고 했을 때 뭐 형태소 분석 단위로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코엔에 파일을 이용하면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NLTK를 아까 설명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전국의 자연어처리 교수님들이 하나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코엔에르티K라고 해서 개발을 진행 중인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아마 개발 진행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코엔에르티K라고 있거든요. 이게 코리아 내처럴 랭기지 툴킷이라 해서 NLTK 한국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학부 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코엔에르티K랑 비슷해요. 뭐 K.Analyze라 했을 때 이거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해주고 뭐에 감정 분석도 있고 여기 API를 보시면 기계 번역까지 지금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개발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아마 계속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이 다 되면 이걸 사용하시면은 아마 좀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